자 마지막 주제로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진짜 태풍이 온다 한 2, 3일 전에 제가 단신기사로 한진그룹이 이제 그동안 아주 알뜰하게 키웠던 그런 호텔까지 판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보고 지금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도 가장 위기징후를 빨리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기업이죠 대기업인데 비주력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이 한진그룹 사례가 보도가 됐더라고요 외환위기 때도 이런 보시게 되면 선제적 구조조정을 했던 그런 기업들은 다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선제적 구조조정을 아주 잘했던 회사 가운데 하나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데인 거죠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었던 데는 슬기롭게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몰려오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뭡니까 부채의 존에 가지고 외형을 확장했던 기업들은 30개 가운데 한 17개 정도가 망했죠 시대 대세를 잘 못 읽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어제죠 어제 중앙일보를 보는데 이런 기사가 떠오더라고요 상장사 두 곳 등 기업 12개를 거느린 매수합병의 여왕 아직도 배고프다 바이오스마트의 박혜린 회장의 이야기가 시리즈물로 실렸더라고요 그 위에 여러분 딱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달 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바이오스마트 본사에서 만난 박혜린 회장은 회의를 막 끝낸 참이었다 그는 앞으로 2, 3년은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지난 5월부터 전사적으로 하반기 사업계획을 재점검하고 있다 그냥 웬만한 분들은 그냥 놓쳤을 만한 기사인데 저는 아주 다른 DMO, M&A한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를 읽지 않더라도 박혜린 회장이 말씀하신 걸 보고 소위 사업 현장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온 사람들이 초기 이근 겁니다 2, 3년 동안 불황이 지속될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고금리가 지속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집값이 막 떨어질 거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부담을 못 이겨서 자산을 헐값이 매각하지 않을 수 없게끔 내에 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세계 경제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것이다 미국과의 고금리와 고달러의 여파가 엄청나게 주변 국가로 미칠 것이다 이렇게 박혜린 회장이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짧은 이야기지만 본인이 그냥 내리고 있는 그냥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판단 잘못 내리면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 기사를 보니까 오늘은 한진그룹을 넘어가지고 긴축태풍에 대비 기업들 경쟁적으로 자산과 지분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중이 급증하고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했다 현찰을 갖고 있어야 어려움을 겪어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SK그룹 계열사들도 잇따라 비주력 자산을 정리하고 있다 이거는 그룹 수뇌부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어려워지겠다 현금 확보해야 된다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SK텔레시스는 지난 6월 경기 성남 판교연구소를 의약품 제조사 제테마에 팔아서 820억을 확보했고 SK스퀘어는 7월 바이오 기업 나노엔텍 지분 760만 주를 한국내 사모폰대에 580억에 넘겼다 현금을 확보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기억을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젊은 수뇌부들이 차지하고 있겠지만 외환위기의 추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 풍성하게 여러분들 돌아다니는 돈이 다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흔하게 보였던 돈이 그게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하는 전형적인 특징이 그 다음에 금리가 치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량기업들도 유동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제 언론 보도가 미국 전기차 업체 니콜라 상황도 외신을 인용하고 투자업계 큰손들도 보유 지분 정리에 나서면서 투자 목록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첫 번째는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박혜린 회장님 말씀처럼 2, 3년 정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대비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결국은 부채비율이 높으면 참 이번 위기를 또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취해가는 의미에서 경제 기사 하나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경쾌하게 모든 걸 시작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나라 걱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심각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추석 긴 연휴에 아주 좋은 시간 그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